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말하는 완치라는 게 있습니다. 완치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몇 프로냐? 이런 소위 완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의 완치라고 할 때는 치유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가 있느냐? 치유는 안 돼도 치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치료됐다는 말하고 완전히 치유됐다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지. 원인이 제거된 것이 원인이 제거되고 낳은 것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고 완전한 치료라는 말은 암 자체는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뭐는 제거되지 않았어요?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를 받았을 때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재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말하는 완치라는 말은 원인까지 제거해서 치유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암이 완전히 치료된 가장 확실한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암이 영기암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의 초기로 우리가 1기, 좀 더 나빠지면 2기, 3기, 4기가 되면 우리가 말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1기가 되기 전에 영기암 또는 상피뇌암이라는 그런 암이 존재합니다. 그건 무슨 암이냐 하면 암은 암이에요. 그 암 덩어리를 구성하는 세포는 분명히 악성종양세포예요. 그런데 이게 퍼지지 않도록 딱 1cm 미만에서 두꺼운 막을 형성해서 여기가 암세포 덩어리라면 이렇게 막이 딱 있어서 막이 딱 둘러싸서 이 암세포, 여기 있는 암세포들이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암을 영기암이라고 해요. 또는 상피뇌암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기 때 발견을 하면 그야말로 뭐예요? 대박이지. 대박이지. 그래서 이 영기암은 어떻게 하면 완치되는 거예요? 싹 돌아가면 끝나요. 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완벽한 치료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100% 완치입니다. 그런데 그 영기암을 발견하고 이렇게 100% 완치를 받은 환자들이 1년, 2년 후가 되면 뭐예요?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찍어보면 척추별에 암이 전이돼요. 왜?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이 나도 모르게 또 재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인 완치라는 것은 그 완치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치유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완치유리라는 통계 숫자는 있어도 치유유리라는 통계 숫자는 없습니다. 왜? 현대의학적 치료로는 치유를 바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현대의학으로는 완전한 치료는 가능하긴 해요. 그러나 그 완전한 치료가 원인까지 제거해버린, 즉 다시 말해서 외부적 또는 내면적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영기암에 걸리게 한 근본적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계속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100% 떼내고 치료했다고 해서 재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주로 완치유리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별로 환자에게 의미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무슨 약을 처방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됐어. 무슨 약을 처방하냐 하면 호르몬, 여성 호르몬 차단제라는 약을 처방합니다. 이제 그 암세포를 검사를 해보고 이 암세포가, 이 환자의 유방암세포가 여성 호르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결정해가지고 아, 이 환자의 유방암세포는 여성 호르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포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여성 호르몬을 차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차단제라는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 약을 주로 얼마나 오래 먹으라고 그래요?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그 5년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몰라요. 5년을 먹으면 낫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5년이란 말이 알고 보면 우리 의사들을 위한 말이지 환자들을 위한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5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5년만 이자성 호르몬 차단제를 먹으면 완전히 치유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냐 하면 이 5년이라는 기간 5년은 어디서 왔냐? 5년. 5년은 예를 들어서 세계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그 대학병원이 고안해낸 각각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항암제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거를 뭐를 어떻게 쓰고 무슨 약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고 해서 이렇게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다. 높으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바드 대학에서 만들어낸 치료법하고 예일대학에서 만들어낸 치료법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들어낸 치료법하고 우리 한번 비교해보자 그 비교하는 기준이 5년입니다. 이게 5년이란 말은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5년 동안 안 죽는 확률이 몇 프로냐? 이겁니다. 낳는 확률이 아니고 뭐예요? 안 낳아도 5년 동안 살아 있다면 그것은 완치된 것으로 뭐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사들끼리 어느 대학병원의 치료법이 더 뭐예요? 우수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결정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5년 무슨 유리라고 해요? 5년 생존율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율. 5년이 지나도 환자가 아직도 살아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으로 완치된 것으로 뭐예요? 간주하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완치가 안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별로 의미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의사들에게는 의미 있습니다. 역시 하바드 대학에서 고안해놓은 이 치료법이 스탠포드 대학 방법보다는 5년 생존율이 더 높구나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거 알 필요해서 없어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이 있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치유율입니다. 그렇죠? 치유율이라는 그런 통계는 현대의학에서 뭐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대의학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의학으로 치유, 암이 치유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근본적인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보니까 면역력이 약화된 겁니다. 왜 면역력이 약화됐어요? T세포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왜?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악화야. 그렇죠? 간단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변화가 없으면 나의 선택에 변화가 없으면 그렇죠? 아무리 치료를 해봐야 완치를 시켜봐야 재발해야 돼요. 재발하기 때문에 치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하필 내가 암 환자가 돼버린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에요? 면역력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결국 T세포에서 자양항암 물질이라는 면역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이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는 한 내 몸에서는 암세포가 어쨌든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재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얘기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가 여러분의 그 원인이 된 약화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있다면 그러면 치유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 해주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은 결국 면역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오히려 더 약화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T세포를 죽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암 덩어리는 줄은 것 같으나 암 덩어리가 줄고 난 뒤에 남는 건 뭐예요? 망가진 파괴된 면역체계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일단 끝나고 찍어보면 30%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좋았죠. 그렇게 줄었네요.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후는 어떻게 돼요? 쫙 커져버려요. 왜? 줄었던 암 덩어리가 쫙 커져버려요. 왜요? 왜?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나니까 면역력이 약화돼서 암세포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급속도로 암이 다시 자랄 시작이에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자꾸 치료를 받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자꾸 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치료로 자꾸 가다가 그 항암 치료라는 것은 반복을 하고 또 할수록 면역력은 어떻게 돼요? 면역력은 점점 더 약화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항암치료를 해도 면역력이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마음대로 어떤 때는 항암치료 도중에 암이 더 퍼지고 더 전이가 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병원에서는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해요.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다 토하고 이런 정말 모순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암치료를 잘 받았다. 아주 좋은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잘 받았다. 그래서 나았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병원에서 받은 항암치료 때문에 완전히 치유될 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병원에서 받은 치료 후에 다 났어. 재발 안 해. 그럼 왜 그래요? 그럼 병원 치료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럼 뭐 때문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뉴스타트 안 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든 항암치료를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암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네요.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본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뭘 알아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암환자가 됐구나. 내 면역력이 파괴되고 이것을 깨닫고 암암치료 끝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 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식을 하고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완전히 좋은 환경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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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은 항암치료 받고 나서 뭐요? 놔버린다고? 왜? 그런데 우리는 깜빡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역시 좋구나. 좋은 병원에 가서 비싼 의사 만나가지고 비싼 치료를 받으면 낳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절대로 항암치료로 암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의사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항암치료를 받아도 자기 자신의 면역력이 강화되지를 뭐요? 않는다면 절대로 항암치료로 암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명백하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아마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의사다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이 의사한테 가면 환자들이 그렇게 잘 나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2400년 전에 무슨 요즘처럼 그렇게 제약회사 한 곳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치료해 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포크라테스 선생님한테 가면 환자가 참 잘 나요.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 히포크라테스가 의사로서의 그래서 일평생 의사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돈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냐? 돈을 안 받아도 많은 환자들이 낫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 히포크라테스를 많이 도와줬어요. 자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의사 선서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오른손을 들고 나는 의사로서 이렇게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을 낭독을 해요. 그만큼 아직도 그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의사들의 모본이 되는 그런 의사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습니다. 명언 중에 어떤 말이 있냐고 하면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냐 그 병명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병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자가 사람 덤데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 불치의 병은 없다. 오직 불치의 인간이 있을 뿐이다. 그럼 불치의 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내면적 환경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거저 미우면 믿고 변하기를 내면적 환경에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병명이 불치이기 때문에 불치다.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불치병이라는 불치병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질병일지라도 결국 그런 병도 결국은 뭐가 변질된 병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에요. 모든 유전자는 하여튼 간에 뭐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낳을 수 뭐예요? 있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우수한 항암치료 가장 비싸고 우수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그렇죠? 재벌 또는 권력 있는 사람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이나 재벌보다 더 우수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게? 암센터 소장 암센터 소장님은 자기 자신부터가 암 전문가야 그러니까 그 암센터에 있는 약뿐만 아니고 없는 약 어떤 약이든지 정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암센터 소장 그러면 암센터 소장이 암에 걸리면 최고의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최고의 항암치료로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암센터 소장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한 10년 후배쯤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이었고 연세의대 교수 겸 영담명동 세보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 이분이 참 유명합니다 TV에도 자주 나왔고 책도 써서 인기가 있고 신문에도 이렇게 많이 난 사람 왜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시작은 대장암 2기로 시작합니다 대장암 2기 대장암 2기 수술 받고 항암치료 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 그래서 했어요 수술 받고 치료 이 치료 경과를 이분이 다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분이 희대 박사니까 그 희대 소망 이라는 책을 조그만한 책이에요 이제 쭉 썼는데 그래서 2003년도에 암 2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나서 완치가 되었다 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또 뭐예요 재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항암치료 또 좋아졌어 그러다가 또 한 3, 4개월 후에 보니까 암이 퍼졌어 이번에는 3기야 그러니까 항암치료 할 때마다 좋아진 것 같은데 면역력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가면 암의 상태는 뭐예요? 더 나쁜 상태가 그래서 1년 만에 암 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말기가 되어버렸어요 1년 동안 치료하다가 또 좋아졌다 그리고 중단해가지고 또 나빠졌다 또 치료하고 이래가지고 한 3, 4차를 거치다 보니까 1년 후에는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 해서 말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기가 되면서 결국 모든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살 것이다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야 이분이 내가 왜 암에 걸리게 됐을까 라는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 내가 정신없이 뭐만 보고 달려왔다 정신없이 암암모 성공을 위하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연구하고 수술하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으니까 그 6개월만이라도 내가 좀 뭐예요 좀 정신을 차려서 이제 내가 건강을 차려서 한번 살아보자 지금까지 내 앞만 보고 나의 뭐예요 나의 성공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는 다 수포로 돌아갔으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앞으로 남은 6개월은 남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생활을 내가 6개월 하고 죽어도 죽겠다 이런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해서 비웠어요 비우고 봉사생활을 시작합니다 암동무회 가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니까 여러분 극동방송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가서 암 환자들과 전화 상담을 하고 아니 치료하다가 6개월밖에 더 이상 못 살고 실패했는데 무슨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생활을 시작할 찰나에 누가 누가 현미밥을 먹어라 음식을 받아라 그리고 채식 건강식을 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거 참 좋은 얘기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운동을 꼭 해야 된다 무슨 얘기 같아요 뉴스타트의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불러라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봉사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럭저럭 눈 깜짝할 사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6개월 후면 죽을 사람이 6개월 후에 컨디션이 뭐예요 또 좋아진 거야 그거 참 이상하다 내가 안 죽었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어떻게 쫙 해보니까 좋아졌어요 글쎄 여러분 참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좋아졌습니다 이상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지난 6개월 동안 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건강식하고 그렇죠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봉사생활을 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좋아졌어 그런데 이 암 전문의들의 생각은요 치료밖에 생각 안 합니다 암암치료 더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왜 치료를 포기했을 때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뭐예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거야 그런데 지금 쑥 좋아졌는데 이 상태에서는 치료를 뭐예요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 그러니까 이 분이 지난 6개월 동안 뭐가 강해진 겁니까 면역력이 강화돼서 좋아졌는데 지금 이 강화된 면역력을 유지해 나가면 날 수도 뭐예요 있는 길에 들어섰는데 이야 이제 치료를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해서 자 또 항암치료를 시작하니까 그동안 6개월 동안에 강해졌던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도 파괴 그러니까 또 재발을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다가 여러분 참 몇 번 재발을 했다고요 좋아지면 또 항암치료 그리고 조미수님은 뭐예요 또 재발 이거를 열한 번을 반복한 사람 그 생각 하나 탁 바꾸면 뭐예요 아하 이렇게 되면 내가 점점점점 면역력이 강화돼서 궁극적으로 치유될 수 있구나 내가 이 길을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야 암 전문가들은 암 전문가들은 오로지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항암치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암 진단을 받고 지난 201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았어요? 12년을 살았어요 12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는 5년 생존율을 뭐예요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완치된 사람이야 뭐 환자한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동안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동안은 사기지만 말기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면역력이 악화될 일이 생겼겠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근 이분이 근 12년 동안 암이 사기 말기 암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어떤 상태라고 부르냐면 암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암이 사기 말기지만 더 이상 그 암세포들이 활동하지 뭐예요 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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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암 동면 상태 왜 암 동면 상태 왜 암이 동면 상태 들어갈까요 면역력이 강해있습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강해지면 암세포를 찾아가서 다 죽이는데 이제 이 면역력 하고 암 하고 어떤 균형을 이루면 죽이지는 못하고 암세포들이 까불지 못하도록 뭐예요 억제만 하는 상태 그 상태를 12년 동안 유지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이 면역력이 뚝 떨어지니까 암이 확 커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몸 안에서는 T세포가 점점 살아나고 있어 유전자가 점점 켜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이 T세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면 우리 조심하자 이래서 활동을 점점 어떻게 해요 늦춥니다 그러다가 야 이제는 T세포가 좀 더 강해졌다 그럼 우리는 일단 뭐예요 동면 상태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암이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이 희대교수 경우에는 12년을 살 수도 있고 15년을 살 수도 있고 20년도 뭐예요 살 수 있고 또 이러한 동면 상태를 지나서 내 면역력이 더 강화된다면 내 암도 말기지만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치유될 수 여러분 여기 우리 서연이가 와 있는데 난 서연이 생각만 하면 기분 좋아요 열 살짜리가 아시겠죠? 열 살짜리가 이 참 아주 그 마음가짐이 첫째 열 살짜리가 저 뒤에서 엄마하고 강의를 잘 들어요 열 살짜리가 강의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강의 듣고 둘이서 제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말귀를 분명하게 알아듣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요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 열 살짜리가 아침에 늦잠 자야지 그렇죠? 그런데 꼭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더니 놀랍게도 완전히 좋아졌어 완전히 완치돼 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내용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연이도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야 나도 서연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똘만디들이 생겼어? 아직 안 생겼어?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상관이도 물론 상관이는 4살, 5살 때부터거든요 그런데 상관이는 엄마의 확고한 의지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암센터 소장님이지만 암센터 소장님이지만 결국은 항암치료로는 12년 동안 계속 때때로 항암치료를 또 받고 또 받고 했으나 그걸로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의학적으로는 확실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치 그 영기암의 경우처럼 그럴지라도 결국은 항암치료 가지고는 암의 근본적 치유는 있을 수 없고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렇죠 나의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의 그 선택, 새로운 선택으로 말하면 왜? 유전자는 분명히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뜻이 내 가슴에 담겨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암치료에 대한 미련을 더 이상 가지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지 내 면역력을 내가 왜 파괴시킨단 말인가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뉴스타트를 열심히 확고한 신념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또 한 분을 의사 한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희대 교수하고 거의 동기가 될 거예요 동연배의 의사 선생님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분도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선규 의사입니다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거는 직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그래 이게 이제 직장암이니까 대변도 잘 안 나오고 해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수술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술 받고 수술만 받고 곧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지리산으로 항암치료 대신 산속 원신 생활을 3년을 했다 그래서 이 분이 다 나왔어요 자, 이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2007년 지금으로죠? 10년 전이네요 이 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일산에서 병원 개업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왜? 항암치료 안 받는 것도 없던 분은 미쳤다고 그러죠 이 세상은요 이상해 저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의사가 어떻게 해? 항암치료 안 하는 의사가 어디냐? 미쳤다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네? 아마 부모님들이 화를 냈을지 몰라요 그렇죠 참 여기 오신 분인데 첫날에 와서 보고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부인은 뉴스타트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의사예요 아들이 항암치료 그리고 주치의가 아들하고 잘 아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합니다 박사님 저도 항암치료 받고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도 이거를 거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아들도 봐야 되고 또 뭐예요? 그 주치가 아들하고 참 친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감성적인 차원에서 거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내가 믿는 치료 내가 좋아하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환자 자신이 받고 싶지도 않고 지긋지긋해 이제는 그래도 할 수 없이 받는 것만큼 몸에 해로운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해서 낳은 모습을 아들한테 보여주면 어쨌든 낳는 게 중요하지 누구 체면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하고 주치인은 뿌리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 또 항암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은 주위 사람들 때문에 환자가 죽어 좀 이런 언니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부모님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반대해서 뉴스타트를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뭐예요? 항암치료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마음 아픈 상태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다 제치고 뭐예요? 끝까지 이곳에 도착해서 여러분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 이거 참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한 축복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건 누굴까? 애원하는 사람 마누라겠죠? 그렇죠? 여보 이런 걸 뿌리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보세요 김성규 그 당시 10년 전이 53세니까 지금은 63세구나 그렇죠? 그러나 김성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왜 그러나가?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에 의하면 아무리 손익계산을 해도 항암치료는 큰 도움을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치료로 주로 항암치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 낫는다를 전제를 합니다 일단 안 낫지만 치료위가 안 받으면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치료를 받으면 3개월 내지 6개월을 더 연장시켜 드릴 수도 드리겠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항암치료로 몇 개월 더 이분도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의 저한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항암제가 자연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항암제를 한 6개월 투여하면 자연수명이 단축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의 잔수명은 무슨 얘기냐면 암환자를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 이 사람이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못 사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조금 수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항암치료를 하다가 오히려 5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죽는 경우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의사들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암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무절제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습관부터 어떻게?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박수! 앞섰다 이 의사는 뉴스타트 의사가 돼야 돼요 김 씨가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1998년 5월 5월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예사였다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신 몸무게는 100kg으로 암 걸린만도 뭐예요? 100kg가 넘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을 거쳐 했더니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고는 나는 이러한 부절제한 생활을 나쁜 생활습관을 뭐예요? 다 놓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건강한 생활을 지금부터 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3년 만에 뭐예요? 완전히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희대 교수도 이렇게 했으면 뭐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마다 이분은 가정의학과니까 암 전문의가 뭐예요? 아니니까 조금 암에 대하여 암치료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의가 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자기 분야를 결정해서 그것만 좁은 시야죠 그렇죠 이 좁은 시야로 파고드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가정의학을 선택하는 졸업생들은 대개 성격이 어떤 타입이게 야, 골치 아프게 살 필요 있나 이런 환자 저런 환자 막 힘든 환자 있으면 뭐예요? 대학병을 보내고 그저 뭐예요? 적당히 해가지고 의사로서의 삶을 즐기려면 가정의학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가정의학이 뭐예요? 아빠도 봐드리고 엄마도 봐드리고 그렇죠?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뭐예요? 또 전문의한테 보내면 되고 또 전문의한테 갔다가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의사로서 한평생 참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어 이제 뭐 아기들하고 그 가정에 대해서 다 알기도 하고 그게 그러니까 사랑도 뭐예요? 누구 뭐 선생님, 우리 선생님 뭐 이런 그래서 의사로서 그러니까 이 그런 의사로서 그런 길을 택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대충 어때요? 유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술도 너무 좋아하고 고기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생활습관을 고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나쁜인 거예요 이희대 교수는 채식을 하고 현미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좋아지는데도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 항암질밖에 없는 거야 결국 그래서 이렇게 강해져가고 있던 면역력이 궁극적으로 강해 김성규 의사의 경우는 결국 면역력이 쫙 올라가서 이제 암동면 상태도 지나서 암세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발 미련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여러분 생각만 딱 바로 하시면 이 사람들이 항암치료를 받지 말라 그러면 자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암이 퍼지면 어떡하냐 여러분 항암치료로서 암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렇죠? 항암치료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퍼지게 되는 조건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면역력을 더 약화시키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암세포는 더 잘 퍼지게 된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을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암세포들은 이 항암치료를 반복할수록 암세포들은 어떤 세포가 되게 더 독해집니다 처음에 전혀 내가 치료를 받아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첫 치료할 때는 암세포가 잘 죽어요 왜? 이 암세포들이 그 항암자에 대한 내성이 뭐예요? 아직도 생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암세포는 내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반복할수록 더 악바리가 있고 그 악바리가 독종이 되고 독종이 조폭이 되고 이래가지고 점점 나중에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차적으로 치료하는 약을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작을 다 일반 항암제로 합니다 일반 항암제로 하다가 드디어 1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일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무슨 약을 쓰게? 표적 치료제를 칩니다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나올 때는 정말 희망이 있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유전자 검사를 다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에 표적 항암제에 맞는 암이다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조준해서 잘 죽여요 물론 약이니까 부작용도 있는데 이 부작용도 일반 항암제보다 훨씬 더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가 일반 항암제로 안 듣는다 이래가지고 표적 항암제를 쓰면 암이 쑥 줄어요 세상에 그리고 부작용 별로 뭐예요? 막 메시 꺾고 토하고 이런 것도 없어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암은 뭐예요? 쑥쑥 줄어 아 이제 낫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런 약이 있다면 왜 일반 항암제 쓰기 뭐예요? 전에 처음부터 표적 항암제를 써야죠 맞아요 맞아요 왜 안 쓸까요? 이것도 참 문제거리고 왜 안 쓸까요?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표적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는 내성이 좀 뭐예요? 천천히 생기고 표적 항암제는 금방 빠른 사람은 2, 3개월 한 4개월, 5개월이 되면 그냥 안 들어 그래서 표적 항암제 내성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해보자 그래요 임상 실험약을 써보자 임상 실험약이라는 건 왜 하냐면 그야말로 실험입니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에게 사용이 허락이 안 된 약들이에요 그런 약을 실험을 해보자 실험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어떤 부작용이 얼마나 심하게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걸 뭐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약은 일반 항암제든 표적 항암제든 임상 실험약이든 나의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는 한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미련이 있으면요 나의 이 신념이 약화됩니다 자꾸 병원에서는 자꾸 문자가 와 그럼 또 뭐 떨려 헷갈려 뉴스타트는 헷갈려 많아요 나는 이제 내가 갈 길을 모여 발견했다 그래서 내면에서 헷갈림이 없고 그래서 확고한 신념이 딱 굳어주면 놀라운 김성규 씨 의사 같은 그런 결과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로 여러분의 오늘 상환이 엄마 또 이 얘기로 이 강의로 여러분의 길이 이제는 확실하게 결정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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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